우리 2대1은 혹시나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네, 은퇴한 지 꽤 돼서 그랬는데 2대1로 막... 아, 저 같은 축구팀이고 발이 좀 맞아요, 저희가.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사실 공 못 만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2대1은 이렇게 하면은 사실 공을 먼저 누가 주관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했던 선정? 아니요, 먼저 하세요. 아니, 줘요. 줘요, 어떡해요. 한 번 기회 드려요, 말아요? 아니, 저 하세요. 하나는 줄게요, 그냥 얘기해요. 네, 주세요. 오케이, 좋아.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해! 이런 작전 몰랐을걸? 오케이, 좋다. 야, 야! 야! 형, 무서워요. 대박! 야! 야! 야, 자살로 쓴다. 진짜 오늘 죽었다. 우와! 야, 야! 알목을 어떻게 해! 야! 유리아, 작전 타임. 작전 타임. 뭐 하는 거야? 형, 죄송해요. 일단 힘을 못 뺄 것 같아요. 뭐? 형, 아니면은... 형이 살짝 어색 좀 날라가니까.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다 됐어!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야! 너무 가까이 왔어. 우와! 오케이, 됐어, 살았어. 알았어. 아니, 형 몇 대 맞은 거야! 야! 오우야! 야! 오우야! 너 좀만 더 맞춰주세요. 네. 좀만 더 맞춰요. 야, 넣어야 돼! 지금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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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었어. 잘하셨습니다. 오우, 잘하시네. 지금 딱 재밌게 나왔죠? 네. 고수들. 아, 원래 자살골이 되게 큰 그림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아... 딱 좋았는데, 근데? 자살골이 되게 큰 그림이었는데. 그럼 나이스.. 와.,